박사님 저 좀비 안된거죠? 하나도 안아파요 나머지들도 치료할 수 있겠군요 치료제가 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대원들 빨리 먹여 돈을 받을 수 있겠군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갔어요 저 치료제는 반대로 저 너무 기뻐요 근데 박사님 속에 갑자기 너무 쓰려요 이게 말씀하신 부작용인가요? 이 공복이라 그래 89, 39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Fell 8 아 박사님 박사님 다행이ns 예 예 Domin 예 예 예 야 기룡 징 얘기 좀 해 뭔데? 야 너 아까 축구 할 때 패스라네, 너 때문에 졌잖아 아니 뭘 나 때문에 져? 애들 너 때문에 졌다고 난리 났어 지금 야 니들 그만 싸워 넌 그만 먹어 야 뭐야 진짜 너 정말 농구 할 때도 그랬잖아 야 그만 싸우라고 좀 다 먹은 거야 여거 다음 시간때는 똑바로 해라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얘드랑 오늘 봐도 또 잘생겼어 강남의 자랑, 강남의 보물 미래의 대통령, 시우아 어머니 시우야, 선생님 어디 가셨니? 선생님 아직 안 오셨는데 아직도 안 와 아주 오기만 해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창간 수업 있는 날이라 일찍 오셨네요 아니, 지금 몇 시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었다고요? 그렇죠 1분 늦었네요 교장 선생님 호출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는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애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네?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경준아 늦었어 미안하다 시우야 늦었어 미안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완아 그만 먹어 네? 그만 먹으라고 제가 뭘 먹었는데 뭐 왜? 뭐? 사과 먹게? 왜? 그만 먹으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 어머니, 저희 다 사과했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것이죠 시우야, 엄마가 비행기 티켓 끊어왔어 여름방학 때 미국 아이돌리그 투어 좀 갔다 오자 아,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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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시우 아휴 아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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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주 그냥 아휴 나 진짜 귀여워 어머니, 사진을 왜 찍는 겁니까? 어휴 성장 앨범 만들고 있거든요 아휴 세상에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리더십이 약한? 왜 우리 시우 스펙에 스크래치를 내요? 당장 고쳐줘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요 이 교사인 저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떻게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야 고쳐줄 거예요? 당장 고쳐 써달라고요 아, 좀 하지마 어머, 시우야 내놔 아휴, 줘 그냥 아휴 내놔 아휴 진짜 어머 밀당하는 시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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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데도 막 끌려, 끌려 아휴 아휴 이런 것 좀 하지마 아휴 하긴 특목고에서 요즘 성적 위주로 보지 무슨 이딴 거 신경쓰나? 아주 마음대로 적어요 적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아휴, 엄마 좀 그만 좀 해요 뭘 그만 좀 해요? 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용준이 엄마 어머, 내가 깜빡했는데 이번 논술 클라스에 자리가 안 합해서 이번 달부터 용준이 넣어줄게요 아휴, 내가 이렇게 깜빡한다 어머, 진짜요? 아휴, 수환엄마 그럴 수도 있죠, 참아요 뭐, 뭐라고요? 어머, 같이 욕할 땐 언제고 아주 박쥐가 따로 없네, 박쥐가 따로 없어 뭐요, 박쥐요? 지금 막 다 했어요? 이 여자가 아주 고작스러워 이 여자가 어디 밀어? 어, 그러셨어? 어, 그러셨어? 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난 몰라 난 몰라 아주 어머님! 그 Snow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